예수가 인도하시니 즐겁고 평안하느라 지야루자 공개들과 예수가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그때로 그때로 다하며 그때로 깊은 환자네 끝과중에 인도하고 평안할 때 인도하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내 주의 손을 끝잡고 전성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주가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사망의 권세인이네 천성에 올라가겠네 천성에 올라가겠네 내 주가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인도하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